자 인사 나누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95쪽부터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용도구역 이 밭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습들 하시면서 잘 따라하고 계시죠. 지난주 우리가 했던 것 한 세 가지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용종률 검폐를 했는데요. 검폐라고 하는 것은 대지의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을 비유를 말합니까? 건축면적 그렇죠. 그 다음에 용종률이란 대지의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을 비유를 말합니까? 연면적 이렇게. 이때 용종률 산정시 연면적에는 어떠한 면적이 있다면 질을 해준다고 했습니까? 약자로. 약자로 지주피피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공부했고요. 용도지역 지정특례를 공부했습니다. 용도지역 지정특례를 공부했는데 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장소로 지정고시가 되면 그 지역은 자동적으로 국토개법상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라고 했던 장소가 있었는데요. 다섯 가지가 있었죠. 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그래야 약자로 첫째 뭐가 있었나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장소로 지정고시된 적은 국토개법상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그랬는데 어떠한 것이 있었습니까? 약자로 항도고 생각나요? 안 했나요? 그거 안 했을까? 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54쪽을 했을 것 같은데 54쪽 안 했나요? 지난주에 파고 갔죠? 더시로 결정고시가 간지된 장소 항도공, 의도공, 국일도사 했을 건데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해서 했죠? 자 그래 그거 아무튼 여러분이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습을 해서 그 다음에 동그란 2번도 했을걸요? 시험에 나온다고 해서 관리자에게 있다가 보전산지다라고 증오시했다면 그 고시의 구분한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냄지 또는 재환경포지로 결정고시가 간지된다. 그 다음에 관리자에게 농지법상 농업진흥지로 지정고시된 적은 이 법에 따른 농냄지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이런 거 했을걸 그걸 복습했죠? 복습 안 하시고 오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다 손 안 들으니 다 했구만요. 복습들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면 100% 하게 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95쪽부터 바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역 지금 우리는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해가는 법률 약적으로 국토의 법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한 계획 각각 개별 도시 군에 있는 토지를 이 계획 결정을 통해서 관리하고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이 도시 군관리기기라고 했고요. 이 계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위반해가지고 결정해서 도시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군에 있는 땅 도시 군관로 결정한 내용 여섯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자로 용 용 용 기 사 지 입 지금 이걸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용도주역 용도주역에 대해 공부했고 오늘은 용도구역에 대하여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반시설 건도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그래 지구단위계획 지금과 변경 그리고 지구단위계 이것도 할 것이고 입주기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 그리고 입주기제 최소구역 해 이걸 하려고 그래. 오늘 용도구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 먼저 용도구역은 종류가 몇 개 있는가 총 다섯 개가 있다. 약자로 개발 정궐 시가 정궐 시 수산 옴 수 도시 자연 공궐 도 입주기제 최소구역 여기까지를 용도구역 종류 다섯 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6번은 3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추가해가지고 저것다 그냥 붙여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용도구역이다. 용도구역은 총 여섯 개가 아니라 몇 개 있다고요? 다섯 개 그 다섯 개를 지금 보려고 합니다. 이 용도구역은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토지에 있다 행정청에서 바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토지 이용에 따른 규제와 관련해서 3차적 이용을 규제하고자 한다고 했죠. 1차는 용도지역 2차는 용도지구 3차 용도구역 이 용도구역은 이미 1차적으로 우리의 토지에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다 라고 하더라도 그 위에 있다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도구역을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그 위에 용도구역을 중첩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있다 없다 있다 1 없다 2 몇 번일까요 오 그래 있다 맞았어요 있다가 맞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 이 용도지역 위에다가 용도구역은 중복해서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걸 꼭 아셔야 되겠어요 알겠죠 있다 또 이 용도지역 위에 용도지구를 중복해서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있다 알겠죠 자 그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도 중첩 지정할 수 있고 용도지역과 용도구역도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아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용도지구하고 용도구역도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용도지역 위에 용도지구를 중첩 지정하게 될 때 이 용도지구는 2차 이것은 1차 토지역을 규정해서 지한다고 했죠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그 위에다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이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여러 가지 행위지안을 때로는 강화 적용을 할 수 있고 때로는 완화 적용을 하기 위해서 지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 됐든 용도지구가 됐든 그 위에 중첩해서 용도구역이 지정되어 있다면 이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이 됐든 용도지구가 됐든 거기에 적용되고 여러 가지 행위지안을 때로는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때로는 완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했죠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초등학교로 비유하면 용도지역은 1학년 용도지역은 2학년 용도구역은 3학년 그랬죠 그래 1, 2, 3학년이 있다 그러면 그 학교의 질세가 바로 쓰려면 1학년은 2학년이 올바른 지시를 내면 따라야 되죠 그리고 1학년과 2학년이 있고 그 위에 또 3학년이 있다면 3학년이 올바른 지시를 따면 1학년과 2학년은 따라야 되겠죠 그래야 올바른 질세가 쓰겠죠 그래서 3학년은 1학년과 2학년에게 바로 때로는 그 행위자안을 강화 적용토록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바로 2학년은 1학년에게 바로 때로는 행위자안을 강화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건 이미 했던 것이고 아무튼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볼까 영도 지역과 영도 구역은 중복해서 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영도 주구하고 영도 구역도 중복해서 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런데 영도 지역과 영도 지역 간에는 중복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영도 지역과 영도 지역은 서로 중복증할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영도 지구와 영도 지구는 서로 중복증할 수 있을까 있다 이렇게 네 지구와 지구는 서로 중복증할 수 있다 지역과 지역은 서로 중복증할 수 없다 그런데 바로 지역위의 지구는 중복증할 수 있고 지역위의 구역도 중복증할 수 있다 그리고 지구와 구역은 중복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자 다시 한 번 이 지역과 영도 지역과 영도 지역과 영도 지역과 서로 중복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영도 지역과 영도 구역 서로 중복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구와 구역도 서로 중복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지역과 지역 간에는 서로 중복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구와 지구는 서로 중복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중복지 문제를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구역을 보겠는데 이 국토개법상 용도구역은 종류가 몇 개 있는가 먼저 용도구역 보겠습니다 용도구역은 종류가 다섯 개가 있다 다섯 개 다섯 개 명칭을 알아야 되겠는데 첫째 개발지원구역 둘째 시가와 조종구역 셋째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넷째 도시자연공구역 다섯째 입주기제 최소구역 이 명칭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죠 95편에 보시면 용도구역 의회에서 볼 것 같으면 용도구역 찾았나요 용도구역이란 토지용의 건축으로 용도해 건축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적 그거 다 줄까 봐요 용도적 및 용도적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그거 다 체크 그래 용도구역은 용도적에 대한 행위 제한을 무엇 무엇 다 할 수 있는가 강화도 할 수 있고 완화도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그래 강화 적용 완화 적용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계획으로 결제하는가 도시군가로 결제하는 지역이다 거기다 포인트 딱 주고 그리고 용도구역은 총 몇 개 있다고요 다섯 개 거기다 써놓고 다섯 개 그리고 다섯 개가 무엇이냐 넘어서 보면 96페이지 큰 제목들 개발 제한기역 도시장 공구역 수산량 보호기역 시가와 조종구역 넘어가서 보시면 입주기제 최소구역 이렇게 102페이지 입주기제 최소구역 여기까지 크게 내다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용도는 총 몇 개 있는가 다섯 개 다섯 개 자 다섯 개를 딱 봤다 그리고 이제 이 용도구역 다섯 개 명칭을 꺼하시고 이 다섯 개를 바로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누군가 지정권자 쫙 아시고 이때 지정을 하게 됐던 계획주로 할까 무계획주로 할까 계획주로 무슨 계획으로 결제한다 도시 구원 관리 계획으로 결제해서 한다 이걸 가지고 출제했냐 무슨 계획으로 결제해서 하느냐 광역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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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기본 결제해서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다섯 개 다 무슨 계획으로 결제한다고요 도시 군 관리 계획 이거 뭐 기부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섯 개를 여러분은 동시에 비교해가지고 개발 제한국은 누가 지정하느냐 도시 군관리 결정을 통해서 개발 제한국은 누가 할까 의미했는데 누구만 할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장관 지난주에 했어요 이것도 도시군관리 결정권자 할 때 다 했어요 복습을 하면서 따르면 공포는 금방 잡아갈 수 있어요 너무 쉽거든 공포까지 쉬운 게 없다고 그래 제일 재밌고 공법이 그래 국토교통부장만 결정한다 딱 가닥을 쳐버리고 시도사 시장선 결정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와 조종교 시가와 조종교 지정할 때 누가 지정하느냐 관할 시도사 도시 군관리로 결정해서 합니다 이게 원칙인데 그러나 바로 이 시가와 조종교 국가계획과 국가계획과 연계하여서 시가와 조종교 연계하여 시가와 조종교 이다라고 결정할 때 국가계획과 연계한 경우에는 누가 할까요 약절이 국시라고 했는데 이것도 했는데 국토교통부장안만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국장만 그렇지 않은 때는 시도사가 자기 시도되어 있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있네요 수산장 보호구원 누가 도시군관로 결정해서 할까 그렇죠 해수장 약저로 해양수산부장관을 약저로 해수장 하겠 해수장 그 다음에 이 도시장 공부 누가 하는가 도자 나온 친구들이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이것은 국토교통부장안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시도사하고 대도시장한다 도시장 공격 도자 나오니까 더더더 이 친구들이 하구나 이렇게 기회할 때 시도사 뜻을 알죠 특별시장에 특별시장에 광역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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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자치시장에 특별자치시장만 특별자치도에 따른 특별자치도사가 8도에 따른 도사가 하는데 도 내의 대도시장에 따른 대도시장에 직접 자기소개했다 지정할 수 있다 입주기조의 최소구역 이것은 올해만 한식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한다 우리 교재에 됐는데 그걸 저기 몇 배에 보시냐면 102표 봐보세요 102표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입주기조의 최소구역 지정해서 찾았나요 거기 국토교통부장관 그다 지워버리고 뭐 안와도 되고요 거기다 이렇게 그거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그 자리에 삭제하고 103페이지 오른쪽에 협의 보면 국토교통부장관 두 간대 보인가요 협의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보이죠 그 두 간대를 국토교통부장관 그 자리를 삭제해버리고 이렇게 삭제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이걸 삭제하고 그 자리에다 이렇게 바깥에 그걸 삭제하고 도시 군관리 계획 계획 결정권자 그리고 시장수는 제 이렇게 이렇게 있다 왜 입주기조의 최소구역 이것은 올해만 한시호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왜 도시 군관리계 결정권자가 지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도시 군관리계 결정권자 중 누구는 지어야 된다 시장군수 그래서 이 시장군수가 입주기조의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럼 들겠죠 이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장관도 지정할 수 있고 시도사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 군관리계 결정권자가 한다 이렇게 올해만 한식으로 하기로 지금 법에 시험규칙에 붙이게 되어 있으니까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은 잘 짝지겠어요 지정권자 체크를 하셨나요 9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한번 처음으로 오시면 96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은 동그라빙 1번 나왔어요 동그라빙 1번 국토교통부장관은 거기에 나와있죠 도시 문질성 확산 방지 도시변의 자연환경 보호지원 도시변의 근전한 생활환경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은 요청에 있어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권 변경을 도시군가로 결정할 수 있다 누가 하는가 국장이 한다 이렇게 국장 국토교통부장 체크했죠 자 그 다음에 이 개발제한구역 지정권 변경을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범위로 정한다 따로 범위로 정한다 그것은 개특법료로 정한다 그 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제한구역 지정권이 과연 특별조지법 그 다음에 행위제한 여러분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행위제한을 법적으로 알고 싶을 때는 무슨 법을 봐야 되냐 개특법 따로 범위로 정하고 있다 2번 그것까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도시장 공구역 이것은 누가 아느냐 1번 나와있죠 시도사고 대도시장 한다 이렇게 시도사고 대도시장이 지정권자이다 뭐 하려고 했지 않느냐 도시 전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공간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안에 식생의 양환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 산지에다가 그 산지 개발을 제안해서 도시민의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의 전환경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구나 이렇게 지정을 할 때 누가 하느냐 시도사고 대도시장만 하는데 무슨 경우로 결정하느냐 도시군가로 결정한다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 밑에 보면 도시자연공간에서 행위전 여러분이 도시자연공간에 있는 땅에다가 무엇을 해도 됩니까 라고 건축행위전을 누가 보면 따로 법률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법률을 봐야 되는데 그 법이 무슨 법입니까 라고 하면 거기 도시공원 및 녹지개난 법률을 보면 됩니다 이렇게 딱 잡아줘야 돼요 도시공원 및 녹지개난 법률 어느 쪽에 넘으셔서 수산자원 보호기 봅시다 수산자원 보호기 넘으셔 해양수산무장관이 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해양수산무장관이 뭐 하려고 하느냐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육상하려고 수산자원은 뭔지 알죠 바다에서 생산된 의효폐를 말해 그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육상해서 왜 딱 이걸 지하느냐 공여수면 했다 지정해요 어디까지 한다 공여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다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공여수면이나 그의 인접한 토지 즉 안면도 바다라든가 그의 인접한 토지에 따라 지정한 것이 수산자원 보호기 다 이렇게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기를 지정할 때도 무슨 교육을 결정하느냐 도시공원으로 결정한다 이 수산자원 보호기 지정된 그 장소에서 여러 가지 건축으로 제한을 건축재한을 행위재한을 알려고 할 때는 무슨 법을 보험이 되는가 수산자원 관리법 이렇게 딱 봐두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수산자원 보호기 있는 땅을 만나면 무슨 법에 따라 건축재한이 가지는가 이거 수산자원 관리법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로 가로 4번 이 시가와 조종교 나있죠 시가와 조종교 동그란 1번과 2번이 지정권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도사가 지정한다 2번 국장이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 중에 그래 동그란 해보면 시도사가 어떠한지 얘기했다 어떤 목적이라 이걸 지정할 수 있냐 도시업과 구축현직이 무줄사한 시가를 방지하고 그게 중에 무줄사한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도 하기 위해서 시가를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제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2번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할 때는 누가 하는가 국장이 합니다 아까 했죠 3번 중에 이 시가와 조종교 지정하게 될 때는 시가와 유보하기 위해서 정하는데 이때 시가와 유보기간은 몇 년 이상 몇 년의 범위에서 정하는가 5년 이상 20년의 범위에서 시가와 유보기간을 정한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셔서 4번 시가와 조종교 지행하는 도시군관리계 결정은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에 효율을 기도해서 그 구역은 실효해서 없어집니다 이렇게 실효가 되면 국장과 시도사 지정권자들인데 그 실효된 사실을 지체 없이 바로 고시를 해줘야 돼요 넘어서 보면 그 사실을 고시하는 데 이렇게 돼 있죠 지체 없이 실효된 사실을 고시해준다 체크하고 가로 2번 시가와 조종교 안에서 행위자 시가와 조종교 안에서 행위자 옆에다 말해 써봐요 옆에다 씁니다 처음 따당 찍고 이 법령에서 써요 이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써놔요 이 법령 이 법령은 국토교 법령이란 말이에요 국토교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이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시가와 조종교 행위자 옆보다 점단 찍고 무슨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가 이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딱 써놓으세요 이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동그라미 1번과 2번같이 도시군계획사업과 도시군계획사업의 개발행위 두 가지 나누고 있죠 이게 바로 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법 81조 1항 0 87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이 법령이라고 그래 이 법령은 국토교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그라미 1번과 2번 이 시가와 조종교 안에서 행위자는 좀 관심값 잘 받으셔야 되는데 이 시가와 조종교 안에서 행위자는 알고자 할 때는 무슨 법을 봐야 안다고요 이 법령 이 법령 이 법령이 뭐라고 국토교 법령이라고 국토교 법령 어떻게 규정하느냐 동그라미 1번과 2번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도시군계획사업은 이렇게 한다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 개발인 이렇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1번 보면 도시군계획사업 지정된 시가와 조종교 안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은 원칙은 금지합니다 그것도 써봐요 도시군계획사업에 원칙금지 외회허용 이렇게 써놔요 원칙금지 외회허용 이렇게 딱 써놔요 썼나요 그래서 시가와 조종교 안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원칙을 금지한다 금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외회적으로 허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정된 시가와 조종교 안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은 외회적으로 허용한다고 그랬는데 어떨 때 허용하느냐 그게 나와있습니다 국방상 또는 공익상 그 시가와 조종교 안에서 그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바로 국토교통부장관님 시가와 조종교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군계획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럴 때만 외회적으로 허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회적으로 허용되는 사회가 되겠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자주 등장하니까 원칙은 금지되고 외회는 어찐다고 허용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때 도시군계획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요 끝에 이렇게 써요 이경우 이경우 써봐 도시군계획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이경우 씁니다 이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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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 없이 하가 없이 하가 없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경우 하가 없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경우 하가 없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 이 도시군계획사업은 하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하가 없이 할 수 있다고요 하가 없이 국장이 그냥 인정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국장이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국방상 공익상 그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유호책이 들어가고 유호책을 받았던 국장이 그 구역지점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계획사업은 외회적으로 할 수가 있다 했는데 그런 사업을 하게 될 때에는 하가를 또 받아야 한다 받지 않고 한다 받지 않고 하가 없이 이 교충에 하가 없이 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 것은 동그라미범 하가를 받아야만이 가능합니다 시가와 저종구역 안에서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 에헤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의 한정에서 관할 특강특특시장소에게 못 받아야 그 행위를 할 수 있는가 하가를 받아 이 교충에 리파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이 시가와 이 시가와 저종구역 안에서는 도시군계획사업은 하가 없이 아까 국장이 하도록 인정한 사업은 가능하고요 이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 행위는 법정된 행위 안에서만 바로 못 받아야 그나마 할 수 있느냐 하가 받아야 하가꾸냐 어떻게냐 관할 특강특특시장소다 하가를 받아야 된다 그것도 동갑제 하가를 받아야 신고하면 됩니까 하가 하가를 받아야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 그 하가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기역 니은 넘어가서 보면 디귿까지 디귿까지 묶어버려 크게 기역니은 디귿을 크게 묶어버렸어요 묶어가지 하나 써놓으세요 기역니은 디귿을 묶어가지고 불러드릴게요 시가와 조중간에서 시가와 조중간에서 하가 받아서 시가와 조중간에서 하가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 하가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이것이 전부다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 써놔요 이것이 전부다 시가와 조중간에서 하가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이것이 전부다 이걸 잘 이어두셔야 돼요 이것이 아니면 이제 하가도 안 내주는 거예요 하가 내주는다는 게 이것저것 다 하가 내주는 게 아니라 이것만 하가 받아서 할 수 있고요 이것이 아니면 하가 대상 자체도 아니고 금지상에 그만큼 센 장소가 시가와 조중이다 이렇게 하시오 그래 이걸 잘 이해해두셔야 되겠다 기역 니흔 디귿 이것만 하가 받아서 할 수 있다 이것도 할 때는 하가 받는다 신고한다 하가 이걸 잘 이해해두셔야 신고해야 할 수 있다 그럼 틀려버리겠습니다 하가 대상만 있지 신고 대상 있지도 않아 이걸 이 내용은 지금 우리 국토기법령에 규정되어 있죠 그중에서 시가와 조중에서 하가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기역 그 시가와 조중간에 살고 있는 자들이 농업 임업 업을 영위하는 자가 있다 그래 그 자가 바로 그 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축사 건축할 때는 하가 받는다 신고한다 하가 받는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은 봐봐 니은인자 중에 니은의 이 시가와 조중간에 쓰는 1번 시가와 조중간에 쓰는 1번 보면 주택하고 그 부서 건축으로서 건축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하가 받는다 신고한다 하가 A하고 B 중요표 어떤 것이 하가 되었느냐 A 주택은 중축인가요 신축인가요 중축 이 시가와 조중을 진할 당시에 그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 주택을 넓힙니다 시가와 조중이 진행된 이후에 넓히는 중축은 가능해요 그것도 기존 면적 합해서 기존 주택 면적 포함해서 얼마 이하까지 늦히는 중축만 허가받을 수 있냐 100조 무택 이하 100조 무택 이하 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한 사람이 몇 평이냐면 30평 정도 되거든 시가와 조중을 정할 당시에 A의 주택이 있었는데 그 평수가 평이란 말 써서 안 되지만 한 15평 했다 그런데 시가와 조중가 지정된 이후에 애들이 나가서 좀 식구가 늘어났다 그러면 좀 주택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관해서 주택을 중축까지는 해가받아서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허용합니다 그것도 얼마까지만 가능하냐 100존부터 30평까지만 이렇게 그까지만 중축을 하도록 해가 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또 초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니피 부속건축으로 건축 이 부속건축이라는 것은 그 주택이 있는 대지에다가 바로 화장실을 좀 넣는다든가 마당에다가 아니면 창고 차고를 넣는다 이런 것들이 부속건축물인데 부속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바로 얼마까지만 화가 받아서 할 수 있냐 바로 33정도 이하의 크기로 33정도 평소 말하면 약 1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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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요 10평 10평의 크기로 부속건축물은 건축까지 가능해 건축이었다고 하면 돼요 보석건축물은 무엇도 되는가 건축 건축 뜻은 우리가 공부했을까 안 했을까 일순환 돌린 사람 돌린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건축이라는 것은 신축 포함될까 안 될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네 그렇죠 포함되어 있죠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제일 열심히 하신 것 느낌이 와요 그래 건축이라는 말은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진을 말한다고 우리가 공부했는데 건축법에서 그렇죠 거기다 써놓으세요 건축에다 떨어져가지고 부속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 있잖아요 그때 건축이라는 것은 무엇도 포함된다고요 신축도 포함된다 그 괄호 안에다 또 써놨잖아요 신축도 정축도 재축도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 신축도 포함되는 거예요 건축이라는 용어 속에 그래서 부속건축물은 신축도 됩니다 신축도 허가받으면 근데 주택은 신축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것도 써요 옆에다 써놔요 불러드릴게요 주택의 신축은 금지사항이다 이렇게 써놔 공부하고 좋게 그걸 아시는 것이죠 여기서 시험공부에요 그게 키폰트거든 주택의 신축은 허용사항이다 금지사항이다 무슨 구역에서 시가와 조정구에서 시가와 조정구에서 딱 정해놨는데 그 이후에 거기다 주택을 신축하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금지사항이니까 허가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무엇만 가능한 거야 증축만 오 좋아요 주택의 증축만 그거 나와 그것도 신고하고 한다 지 맘대로 한다 허가받아야 한다 오 그래 그렇게 그래서 그 파트를 주협해가지고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여기서 바로 이해는 못하면 여기 하나만 합니다 여기가 가장 키폰트니까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가와 조정구에서 허가받아서 증축만 가능하다 신축은 안 된다 증축을 하게 될 때 면적도 기존 주택면적 합해서 100종 대약 깔면 가능하다 그리고 부속건춌물을 주택 있는 그대에 있다가 신축한다면 33정디알 크기로 허가받으면 가능하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됐죠 나머지는 볼 것 아니고 오른쪽 하나 봅시다 3번 3번을 잘 받으셔야 되겠는데 이 시가와 조정구에서 공익시설 줄 거예요 제가 수업션에 체크해 드리면 여러분은 그 파트만 집중해서 공략해야 되죠 다른 거 봐봐야 다 시간 낭비고 그건 하나만 하는 것입니다 학교 가려고 이 공부하지 이혼과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공부도 꼭 안 하신 분들이 하지 말라는 거 다 잊고 있어요 밑에 있는 거까지 싹 잊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뭘까 뭘까 그리고 나서 고민하다 잠들어놨단 말이죠 속 터져버리죠 속 터져버려 그래 공부하는 방법을 해야 돼 수업시간에 선생님들이 강좌하면 여기서 넣은 것부터 해가지고 탁 체크하고 체크하고 빠트리지 말고 그것만 집중 공략해야 되죠 수업에 참가한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3번 공익시설 공용시설 공공시설을 설치 그것까지만 딱 잘라서 이것도 하가 대상이다 신고하고 한다 그냥 하가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써놔요 이것도 하가 대상임이 쥐 그렇게 써놔요 이것도 하가 대상임이 쥐 이렇게 딱 써놨버려요 그래서 읽을 때 시험에서 이것은 하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두 번 나왔네요 그럴싸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뭣 대상이다 하가 대상임을 명심해야 된다 나머지는 통과해도 돼요 볼 필요 없어 넘어가시고 100표로 갑니다 100표로 가셔서 바로 쭉 넘어가 이런 걸 볼 필요 없고 101페이지 101페 보면 제일 밑에 8번 봐봐요 101페이지 제일 밑에 8번 찾았나요 8번 보시면 시가와 조종관에서 위반자에 대한 조치명령 조치령 이렇게 돼 있죠 조치 0 할 때 0자 지워버리고 조치 내용 이렇게 써요 0자 지워버리고 그냥 조치 조치만 나눠 8번은 중요표 그래 이 특강특특시장수는 개발행 하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을 하거나 하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했다 할 때 그때 말을 하나 붙여놓을까요 개발행 하가를 받지 않고 할 때 개자 앞에다가 시가와 조종관에서 그 말을 안 쓰나요 시가와 조종관에서 이렇게 전제를 깔아요 무슨 교역일 때 시가와 조종교역 시가와 조종교역 시가와 조종교역 안에서 아까 하가 받을 대상을 하가 안 받고 개발을 했다 그런 자들 또 하가 받을 때 부속권층을 신축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주택을 신축하였다 이건 하가 받은 내용과 다른 것이거든 이런 것들은 다 위반자를 하는 겁니다 약자로 이렇게 다르게 개발행을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뭐 할 수 있다 명 동아라미 명입니까 건 겁니까 명할 수 있다 찾았나요 명의 따뜻함체 명령을 내렸는데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을 하자면 특강특득시장수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들어간 비용은 그 자 나 애치한 애칭이 있다면 이행보증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시가와 전용관에서 허가받지 않고 그 행위를 하다 걸리면 개발행위에 해당 그 오타나 해당이라고 써요 대당이 아니라 해자 대당할 때 대자 주어버리고 해당 대당이 아니라 해당 대자만 주고 대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해당 해당하는 경우 경우에 3년 이하여 지게도는 3천만 원을 범용치한다 시가와 종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대상 개발행위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대당하는 그 말 주부리고 대당하는 그 말 주부리고 그 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이렇게 써주세요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이렇게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몇 년 이하여 징역 몇 천만 원을 범용치하는가 3년 이하여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여 범용치한다 이 벌칙은 중요하니까 알으세요 시가와 종서 허가 대상 허가 안 받고 했다 그러면 몇 년 몇 천만 인가 3년 3천 이 수치는 알아주셔야겠다 2년 2천 금틀인다 3년 3천이다 이것만 꼭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입지기제 최소 구역 나 했죠 입지기제 최소 구역은 자 올해 한시로 이 규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 일본 오면 국토교통구장 이걸 삭제하고 아까 수정했나요 뭐라고요 이렇게 도시 군관리계 결정 이걸 이대로 딱 바꿔놔요 올해 한시호로 국장이란 말 대신에 이걸로 바꿔서 쓰기로 되어 있으니까 국장 주워버리고 국토교통구장은 그 말 주워버리고 수정했나요 도시군관리계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 시장 숙배고 이자들이 도시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용을 증진하기 위해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을 육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박스 안에 있는 다섯 가지 이게 중인제 이런 지역에 바로 입지기제 최소 규정할 수 있다 이걸 입지기제 최소 규정 가능제라고 1번부터 5번까지 이게 시험공부로서 중요하다 한마디 그것 다 써놓아요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 입지기제 최소 규정 가능제 이렇게 딱 장구를 달아놓고 공부를 하십시오 입지기제 최소 규정 가능제 다섯 가지를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1번 도시군 기본계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적이 따로 증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입지기제 최소 규정이다 2번 철도 역사 그 다음에 터미널 그리고 항만 공공청사 같은 문화시설 같은 그런 기반설 중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그 주변적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도 이걸 지정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3번 몇 개 이상의 노선이 교체하는가 이걸 가지고 출제한 바 있는데 2개인가요 3개인가요 그거 하나 눈여 보세요 3개 2개 하면 틀린다 2km가 아니라 1km다 이 두 가위를 잘 체크해 주세요 3개 2개 하면 틀리고 2km 하면 틀리고 1km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체하는 대중교통 결치로부터 1km 내의 위치한 적이 따라서 정할 수 있고 3번 3번 도시 및 주관 노후불량주 밀집한 주거적과 공업적으로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번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특별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거기다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발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답은 입지 규제 최소기다 이렇게 나와야 돼 5개 용도구역 중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 나와있다 가로 2번 이런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 장소는 이렇게 개발 정보를 통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을 만드는데 그 계획을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 해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만들 때에는 박스 안의 능력을 포함합니다만 거기에 2번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란 뜻을 좀 받으세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뭐냐 그러면 반드시 입지 규제 최소구역 에서만 만드는데 입지 규제 최소구역 에서의 토지용을 이렇게 한다 건축용도는 이것만 건축도로 규제한다 그리고 그 건축물 건축할 때 지금 건평용률을 높이는 이렇다라는 제안한 사항 등 입지 규제 최소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토시군가를 말한다 그리고 이런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을 만들 때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목적을 유리교에서 박스한 내용이 꼭 포함되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냐 그 안에 건축을 하게 될 때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해야 할 것인가라는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를 정해주고 그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금 되는 건평용률 높이를 정해주고 그 안에 들어설 주요 간선도로 같은 기반사 확본을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용도 그 안에 들어서는 땅에 대해서 그 안에 편입된 땅에 대하여 용도주기 용도주고 도시군객센터 지구단위기 결정에 관한 등도 포함하고 5번 다른 법류로 규정에 완합니까 강화합니까 이거 체크해보세요 완화 배제 그 장소에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다른 법류로 규정 적용을 대포 뭐 해준다 완화 배제 이거 강화하면 들겠다 강화해라 완화 배제 그 정도 완화 배제 그게 다 포인트 완화 배제 그래 입주기제 최소 구역에서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대포 완화하고 다른 법률의 적용을 아예 배제하도록 해서 규제를 최소화시키게 됩니다 건축물 건축할 때 적용되어지는 규제를 뭐한다 최소화시켜주겠다 그래서 그 안을 개발하고 정비해서 조성할 때 그 시간 시간을 단축시켜서 시급하게 그 장소에 도시공간을 재생시키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지역을 그 도시에 있어서 그 점적으로 다시 살려내가지고 다시 도시민들 그 쪽으로 몰려들게 하겠다 해서 지정해가지고 바로 나가는 것이 입주기제 최소 구역인데 그 장소에 대하여 만든 계획이 입주기제 최소 구역 계획으로서 입주기제 최소 구역 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고시된 그 계획 도로만 그 구역은 개발과 정부를 통해서 조성이 되어집니다 오른쪽에 봐봅시다요 가로 3반 3번면 자 이것도 잘 읽어두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그것만 딱 읽고 입주기제 최소 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정 및 변경과 입주기제 최소 구역 계획은 밑에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 군 관리 로 결정한다 이것만 딱 체크하고 다 했던 것이죠 입주기제 최소 구역 지정과 변경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는가 도시 군 관리 계획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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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 기반시설 설치 부담 입주기제 최소 구역이 지정된 장소에 여름 땅 있다 합시다 여름 땅은 땅값이 올라갈까 내려갈까요 올라갑니다 규제가 최소화되고 거점적으로 육성되어지니까 땅값은 폭등하게 되어 있어요 알겠나요 그리고 그쪽에 공원도 만들고 도로도 시원하게 만들어야 될 건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우리가 그 안에서 개발사업 개발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책을 권하고 있는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께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좀 쓸 테니까 돈 좀 내놓으세요 라고 법조를 할 수 있어요 그때 내게 하는 돈은 토지가치 상승물을 초과하는 보면서만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인데 5번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은 입주기제 최소 구역에서 개발사업 개발행위 구청장을 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개발행위에 대하여 입주기제 최소 구역에 따른 기반사업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설치비용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때 그 비용은 부담시킬 수 있는 그 비용은 그 말이에요 부담시킬 수 있는 설치비용 부담은 건축장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통과해야 되겠고 넘어가서 보시면 104페이지 9번은 꼭 알아주셔야겠다 9번은 입주기제 최소 구역에서의 행위자는 그 영도지역 영도지역에다 줄 것이고 1차 영도지역에다 2차 영도지역은 몇 차다고요 1차 영도지역은 몇 차다고 2차 그런데 입주기제 최소 구역에다 줄 것이에요 9번 입주기제 최소 구역에서 행위자는 할 때 입주기제 최소 구역은 영도구역이니까 몇 차일까요 3차죠 3학년이 1학년과 2학년 위에 등장하면 그곳에서는 누가 시킨 대로 땅을 이용하면 될까요 3학년 그래서 입주기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는 3학년이 등장하게 되면 3학년 안에서는 영도지역 영도지역 이거 힘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그 영도지역 영도지역의 여러 가지 제안을 뭣뭣 하도록 해버렸었냐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해도 할 말했죠 그때 무슨 교육으로 결정해버리냐 입주기제 최소 구역 계획으로 그래서 여기서 입주기제 최소 구역에 행위자는 누가 시킨 대로 하면 되냐 입주기제 최소 구역에 그렇겠다 입주기제 최소 구역 계획으로 행위자이 가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볼 거 별로 없고요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검토해보겠어요 자 조금 전에 영도구역을 쭉 봤고 지정권자 봤습니다 그리고 다 다섯 개 다 무슨 교육으로 결정나는가 도시 군가로 결정한다 이거 아주 중요하고 특권자도 봤고 그 다음에 이 영도구역이 증대하게 되면 지정되는 장소에서 행위자 이 가해지는데 건축행위자 행위자 이 가해질 때 근거 자 이 개발 장기획이 이렇게 정돼 있다 개발 장기획이 정돼 있는 이 장소에서 행위자는 바로 무슨 법에 규정돼 있을까 국토개법에 직접 규정돼 있을까 아니면 따로 법률으로 정하도록 국토개법을 통하여 위임하고 있습니까 따로 법률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었죠 그래 개발 장기획에서 행위자는 따로 법률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해놨는데 위임 받아서 따로 법률으로서 제정돼 있는 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개발 장기획에 있는 땅을 만났다 그러면 그 법을 보아야 이 안에서 허용되는 끈들을 알아갈 수 있는데 그 따로 법률이 무슨 법인가 무슨 법일까요 아까 개발 장기획의 지점이 관리하는 특별조치법 약조로 개 특 법령 이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개발 장기획의 지점이 관리하는 특별조치법령 그 다음에 이 시가와 조종교 이렇게 시가와 조종교 지정돼 있다 그 안에서의 행위자는 어디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이 법령에서 이 법령은 국토교 법령 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시가와 조종교 밖에 없습니다 국토교 국토교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요 시가와 조종교 행위자는 이 국토교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어떻게 규정하고 있었느냐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자 두 가지 도시 군객사업 문제 하고 도시 군객사업이 아닌 문제 그래 이걸 아니다 아닐피해서 도시 군객사업이 아닌 비 도시 군객사업이 시가와 조종교 안에서는 도시 군객사업은 원칙은 허용된다 금지된다 여기서 시가와 조종교 지정된 그 장소에서 도시 군객사업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금지된다 원칙 금지된다 그랬죠 그만큼 센 장소 이거 그런데 외회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과학이 여러 번 여기서 이걸 가지고 이해하고 있는가를 여러 각도에서 표현해서 취재했는데 도시 군객사업은 시가와 조종교 유치해 금지된다 그럼 틀려요 원칙 금지 에 허용 알겠죠 외회적으로 허용된다 어떨 때만 허용되냐 바로 이 도시 군객사업을 이 안에서 하고자 할 때 그 건 국방상 그리고 그 보안상 국방상 보안상 그 사업시행이 불가평경으로써 다른 부서의 장관 이걸 중앙행정기관으로 장려하는데 중앙장의 요청이 있어야 되고 요청을 받았던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 그 사업을 이 안에서 하더라도 이 시가와 조종교역 지점 목적을 달성해 지장이 없으니까 하세요 라고 허용한 사업만 국장이 허용한 사업일 때만 바로 허용이 되어서 바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국장에 하도록 허용한 도시 군객사업을 하게 될 때 별도로 또 화가를 받아야 할까 화가 없이 가능하다 화가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도시 군객사업은 화가 되어서 절대 아니다 이렇게 하세요 화가 받지 않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도시 군객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나 안 했나요 도시 군객사업은 뜻이 뭐예요 도시 군관리기 저기 도시 군관리기를 시행하는 사업이죠 도시 군관리기 시행하는 사업이 도시 군객사업인데 그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세 가지 도시 군객 실사사업 도시 개발법 도시발사업 정비법 정비사업 말하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을 도시 군객사업 했죠 용어 뜻에서 공부했거든 아무튼 그 세 가지 모두 다 바로 이 시가와 조정해서 원칙 금지되고 의유로 허용되는데 어떨 때만 허용되냐 국방상 보완상 그 사업시행이 불가평양으로써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유호층이 들어가고 유호층 받았던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건을 해도 이 구역 지점 목적 달성에 지장 없으니까 하세요라고 허용한 사업일 때만 가능하다 그럴 때는 별도로 허가받아서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딱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 도시 군객사업이 아닌 행위들은 비 도시 군객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허가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허가받아 할 상만 규정돼 있고 그것도 법에 규정된 행위만 그걸 법정된 행위라 하는데 법정된 행위에 한해서만 아까 기업부터 뒤까지 이 것만 법에 규정돼 있는 행위 것만 허가받아서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단 허가권에는 특강특특 시장수 있는데 그네들한테 허가받을 대상이 많았지만 시험권으로서 주택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주택은 신축을 할 때 허가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허가상 자체가 아니다 금지상이다 무엇만 허가받아서 하도록 됐냐 증축 그것도 기존민자합에서 얼마까지만 100점부터 이내까지만 그런데 이 주택이 있는 이 주택이 있는 대지 안에서 부호소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는 바로 이 33점부터 이하에 보면서 부호소 건축물 바로 신축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걸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가와 조중간에서는 아까 공익시설 공공시설 공용시설 이 세 가지도 도시 군객사업이 아닌 건 일 때는 하가받아서 한다 신고하고 한다 하가신고 없이 할 수 있다 하가받아야 법적으로 허용된다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때 하가 대상인데 하가 안 받고 하면 바로 입업자로서 원상회복을 명하게 되고 명을 이하야면 행정대집행당하고 행정대집행을 당할 뿐만 아니라 바로 고발당하면 형사처벌이 몇 년 이하 증여했다면 몇 천만 원의 범죄한가 3년 이하 증여했다면 3천만 원 이하의 범죄한다 이렇게 3, 4 이걸 기여하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수산량 보호교 이렇게 수산량 보호교에 지정돼 있다 그러면 이 안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자는 무슨 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그 법을 보면 된다 수산 자원 관리법 그 다음에 이 도시장 공구역 이 도시장 공구역에 이렇게 증거돼 있다 이 안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자를 건축 행위자를 알고 싶다 그때는 바로 여기 도시장 공구역은 바로 따로 범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법 그 따로 범위로서 재정 시행되고 있는 법이 있다 그 법이 뭐냐 도시공헌 및 도시공헌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다 그래 이 법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입주기제 7속 이렇게 증거돼 있다 입주기제 7속 안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자 이것은 무엇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된다 이제 여러분이 말씀해 보세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입주기제 7속 안에서의 행위자는 뭘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된다 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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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제 최소구역회 입주기제 최소구역회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이 다섯 가지의 용도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 목적을 읽어봤어요 지적 목적 그래 이 개발 최소구역은 국토교통구장에서 지정할 때 이렇게 지정한다 개발 최소구역을 지정한다 그린벨트 지정한다 그럴 때 목적이 있을 건데 어떠한 목적을 봐주셔야 하느냐 바로 첫째 그 도시의 무질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의 무질산 확산 방지차 이렇게 큰 도시가 있다 여기 서울특별시가 있다 뭐 광역시가 있다 그러면 바로 무질산이 막 개발을 통해서 도시가 확산되면서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 일각지대에 있다가 원처럼 이렇게 딱 개발장구이다라고 증을 해놓고 있어요 개발장구이다라고 증하면 이 장소는 쉽게 개발을 못하게 되니까 도시가 무질산을 확산되면서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의 무질산 확산을 방지하고 그래서 이 지적을 개발 못하게 막아가지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그대로 보존해서 우리 도시민에게 일관과 휴식관을 제공하고 이 바로 개발장구를 제공합니다 도시의 무질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때로는 이 도시 안에 큰 산이 있고 산에 군부대가 있는데 이 군부대 주변에 있는 산을 또 다른 그 지인들이 땅 소지자들이 적법 조치를 통해서 개발해버리면 군의 기비를 세운 요리가 있기 때문에 군을 간장하고 있는 국방부장관께서 이 지역의 땅을 개발해버리면 군의 보안상 구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산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국토교통부장한테 개발장격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요청을 받아서 바로 지정되어지는 구역도 바로 개발장구라는 이름으로 지정합니다 그래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게 중요한데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요청에 의해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안하기 위해서 지정될 수 있는 걸 뭐라고 하느냐 시가와 조용을 한다 그러면 들리고 개발장격 이거 중요표 해가지고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개발장격이지 시가와 조용구역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가와 조용구역은 바로 크게 보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도시 근교에 무질사하게 막 이렇게 도시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시가와 그래 이 큰 도시 인천광시가 있다 인천광시 주변 땅이 있는데 여기 원래 자연녹적이었고 개혁괄적이었는 땅이었다고 가지고 합시다 그런데 오늘부로 이 지역을 바로 용도를 변경하셨으면 제2종 일반 주거적이다 제3종 일반 주거적이다 이렇게 변경하시면 아파트 질 수 없었던 땅들이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땅으로 변경되어서 막 도로가 아직 개설도 안 됐는데 막 아파트가 나홀 아파트 등장해서 무질사하게 시가와 조성될 우려가 있어요 시가와란 것은 도로가를 타고 도시화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데 막 이렇게 물리사하게 도로도 아직 구축이 안 됐는데 물리사하게 도로 도시화가 이루어질 우리가 있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 일대에다가 바로 여기는 당분간 시가와를 유보시키겠다라고 지정할 수 있어요 시가와를 유보시키겠다 그래서 다음에 이 장수를 보다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개발을 통해서 기반수를 쫙 구축해 나가고 만들어 가겠다 이럴 필요가 있는 지역이 있다 지정한 것이 시가와 조성입니다 그래 도시화가 그 주변에 무질사한 시가와를 방지하고 그래서 무질사한 시가와를 방지하고자 그리고 그 쪽을 보다 단계적 계획적으로 계획적 단계로 개발을 통하여서 잠시 시가와를 유보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 것이 시가와 조성인데 이때 시가와를 유보시키고 나갈 때 유보시킬 수 있는 기간은 최소 5년 최대 20년 이 범인에서 이 유보기간을 시가와 조정권을 지정고시할 때 아울러 선택해서 고시를 하게 돼요 이렇게 근데 15년이다 라고 시가 유보기간을 선택해서 고시했다면 이 기간이 지나자마자 그 다음 날이면 이 구역은 실효토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자가 적용토로 하고 있어요 그래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정한다 이렇게 알았어요 약적으로 시계 이렇게 시계 그래 시가 뭐냐 그러면 바로 무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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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화 방지 아까 여기 무질산 여기는 뭐였어요 확산방지 있죠 개발 창구역 근데 이것은 도시효과 그쪽에서 무질산 시가화를 방지하고 그리고 그쪽을 보다 계획적 단계적으로 개발을 도마하려고 지정하게 되는 것이 시가와 조정구역이고 이때 이 장소에 대하여 시가화를 유보시켜 나감에 있어서는 시가화 유보시킬 수 있는 기간을 알아주셔야겠는데 시가화 유보기간은 몇 년 이상 몇 년에 보면서 정해서 고시하느냐 5년 이상 20년이네 이 수치 꼭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 기간 내에서 뭐 시가화 유보기간이 선택되는데 시가화 유보기간은 이 시가화 조정구역을 도시효과으로 결정 고시할 때 아울러 고시해줍니다 그 고시된 기간이 지번이다 그러면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 끝나는 날은 다음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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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구역의 지정은 실효되어서 없어진다는 것 구역에서 풀려버린다는 것 그리고 실효가 되면 그 사실을 지정했던 자들이 지체 없이 고시를 꼭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수산장포구역은 지점 목적이 아까 수산자원보육사 그리고 바다행 공유수명과 근인입한 토니터치 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장 공유역의 지점 목적은 도시지역 안 했다 이렇게 봐보세요 도시장 공유역은 전 국토가 있다면 도시적이 있고 관리적이 있고 농림적이 있고 자연포구역인데 이 도시장 공유역은 비도시장 공유역은 절대 지정할 수 없다 이거 하시고 도시장 안 했다만 지정하는데 도시 안에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 식생양환 산지에 따라 지정합니다 산속에 따라 산속에 따라 지정해서 산지 개발을 제한해가지고 도시민에게 유가공간 휴식관을 제공하고자 지정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입주기제 최소격을 보았는데 입주기제 최소격은 역시 도시장 공유역은 도시장 공유역은 도시 안에 산에 따라 지정한다 그랬는데 입주기제 최소격은 전국도가 이렇게 있다면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재료보전적이 있습니다 이 입주기제 최소격도 비도시였다는 절대 지정할 수 없고 도시였다만 지정하는 거예요 도시였다 지정하는데 주로 어디다 지정하느냐 이미 1차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진 장소로서 사실상 그 지역이 공동한 사항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텅텅 펴가고 있는지요 그 지역을 시급하게 도시 재생시켜서 다시 살려낼 필요가 있다 도시 재생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지요 이런 지역에다 지정을 하게 되는데 지정을 하게 되는 경우 어떤 효과가 있도록 하냐 이 입주기제 최소격에다 건물을 세울 때는 거기에 건물을 세울 때 저희들은 여러 가지 규제를 규제를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서 이 안을 개발할 때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가지고 도시 재생을 시급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요 지정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입주기제 최소격으로서 한 번 지정되면 그 지역은 거점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 장소에만큼 땅값은 올라가야 돼 있고 이 장소는 행정청에서 주도적으로 살려내게 되는 거점적이 되더라도 그 지역 주로 어디다 이걸 지정하느냐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도시역 네 중에서도 다섯 가지 지역에다 지정을 해 나갈 수가 있다 이 다섯 가지 지역을 여러분이 중요시해서 꼭 알아주셔야 된다 그래 이 도심이라든가 부도심 생활권 중심 지역에다도 지정할 수 있고 할까 그 다음에 바로 철도육사라든가 터미널 또 문화시설 이런 중추적 역할을 했던 기반설 주변적을 시급하게 정비해서 살려낼 필요가 있는 지역도 지정할 수 있고 세계상과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결제부터 몇 킬로미터 이내 지역을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도 지정할 수 있냐 1킬로미터 이내 그 다음에 바로 도심의 주관정정비법상 노후 불량권 주문이 밀집해 있는 지역 중 바로 주거적과 또는 공업적을 시급하게 정비해서 살려낼 필요가 있는 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도시 재생활생화 계획을 수박하는 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박하는 지역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이 용도구역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어요 자 이거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 더 해가 도시경제기반형 위에서 다시 해외 계획을 후 해야지 도시경제기 보석